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에는 빛도는 눈이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전 해상에서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1도, 부산 15도로 3에서 15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3도, 부산 19도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실확 살펴보겠습니다. 05시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역량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해 오면서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레이더 눈비 영상에서는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산지 주변의 내륙에서는 빛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 강원 중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오후에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북부 내륙 및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강수 회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는 눈, 산지 주변의 내륙에서는 빛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저녁부터 서쪽 지역부터 소황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충청권 및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및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적설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 10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고요.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내륙과 강원 남부 산지 및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2에서 7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부 동해안 및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에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강수 집중시간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영동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낙엽으로 인해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이 쌓이고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풍 및 해상 전망입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여수와 흑산도 홍도 그리고 울진평지와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및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동해중부 해상에는 풍랑경보, 동해안 남부 해상과 서해종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그 밖의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으니 항해나 조업 환영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